버텨내야 되는거고 다 너희들 때문에 버티는거지 노래가 다 완성됐어 노래 100%라는건 없지만 너무 맘에 들어 그러면서 참 특이한게 다음거 바로 생각하고 있더라구 다음에 어떤 음악할지 나는 지금 이 음악만 다 만들어서 너희들이 다 들어주면 이게 내 마지막 앨범이 된다고 생각까지 들었어 그런 마음이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 한국에서 앨범이 나오면 이번엔 일본으로 가서 콜라보 활동을 해보려고 밴드팀을 만들거야 밴드팀을 만들거야 밴드팀을 만들거야 많이 응원해줘 많이 응원해줘 말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가 응원하면서 너희들에게 시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할게 음악 버릇도 내 관리도 내 관리도 내가 생각하는 좋은 생각들도 우리 다 건강한 생각으로 서로에게 파이팅 해주자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 없나보네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 없나보네 나 외국가 약해 나 잘 잘 쓰일게 해적 거라면 안 되겠니? 응? 그래 하면 안 되겠어? 응? 맨디 맨디라고요 난 지금 좀 정신이 없어 난 지금 좀 정신이 없어 난 지금 난 지금 난 지금 난 지금 난 지금 한국을 해야지 난 지금 자야 돼 한국 알아들을 수 있어? 난 지금 난 지금 난 지금 난 지금 스피킹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너네가 있어서 힘을 낸다 난 지금 난 지금 난 지금 난 지금 미국 USAF 날 잊지마 난 너희도 안 잊어줘 날 버리지마 알겠지? 뭐 있어? 다 모이나보다 내 목소리는 들이자 안 그래? 정말 안 보여? 응? 못 안 보여? 막아내려? 다 모이나보다 내 목소리는 들이자 향이 없어진 향이 없어져 향이 없어웃 향이 없어져던 향이 없어졌어 향이 없어졌어 너도 내일 라이브 잘게 남미사람들이 많나? 다 안보여 엘프 보고싶다 곁에 있어줘 노래가 뜀날텐데 다 안보여 꺢 끝 끝 감사합니다. 내ena 어머 gently 와 들리니? 콜라 때일 초대면으로 때일 초대면으로 어? 때일 초대면으로 그거 봐줘요 착했던 마음 해보라고요 힘내요 항구만 못해요 다 왜 터키 I love you 반가워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잘꺼에요 보고싶었고 생각나서 해봤어요 그건 괜찮죠 아무튼 잘 자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게 잘생겼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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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